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이가 있는 집 또는 연인 또는 특별한 곳을 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바로 고성군에 있는 상족암 국립공원입니다 제가 갔을 때는 초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쌀쌀했지만 지금은 많이 풀렸죠 고성 쪽이 공룡에 대한 테마들이 많죠 하지만 상족암은 볼거리도 많고 포토존도 많고 이제 곧 여름이 오고 하는데 이쪽 캠핑장도 잘 되어 있고 차로 이동해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이쪽 제2 캠핑장이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주차를 하고 데크가 잘 되어 있더라구요 이쪽 해안가 길을 따라서 상족 몽돌 이쪽을 걸으면서 보면 탑을 쌓아놨더라구요 돌탑을 아이들과 함께 오거나 연인들과 와서 소원을 빌면서 탑을 쌓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핫 포인트입니다 사진을 찍는다면 굉장히 환상적인 사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공룡의 신비함이 살아있는 고성 상족암 굿립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두려워 Citiz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